어? 뭐야? 연기가 나. 하나미가 나타나는거 아닌가? 하나미 지금 소환되고 있는거 아니야? 아 왔어 진짜 왔어 하나미 왔어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공포게임은 하나미 OVAS 오토미 시리즈에는 7가지의 OVA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보게되면 그 시리즈의 주인공이 하나미한테 살해당한다고 하네요. 뭔가 스토리가 있죠? 하나미를 막으려면 VHS 테이프 7개를 모아서 부족을 또 활용을 해서 무력화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자기가 생존한대.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네요. 내가 이제 플레이 하겠죠? 하나미 OVAS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옛날 오락장 같은 분위기인데? 하나미 사진이 걸려있구요. 옛날 뿅뿅실? 요즘에도 이런거 있긴 한데 농구대도 있고 아 요즘 스타일의 게임장이구나? 멀티게임장 어 DDR이 있네? DDR 펌프? 그렇다면 옛날건데? 요즘에 이런거 잘 없는데? 아직도 있는 곳은 있긴 하죠. 또 매니아도 있으니까? 약간 옛날 느낌의 게임장이에요? 게임이 켜진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슈팅게임도 할 수 있고? 문이 있죠? 문은 안나가죠? 닌텐도? 뭔가 게임을 한번 할 수는 없네? 게임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려면?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되나봐요. 하나미! 하나미 계시나요? 아임 오타쿠! I love you 하나미! 내가 모르고 OVA를 봐버렸어요. 난 이제 죽는건가요? 문은 다 잠겼어. 문이 잠겼다는 얘기는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 헉! 열린다! 여기 어디야? 어 하나미에 대한 소개가 돼있어. 어! 열쇠다! 오케이! 이제 열쇠로 무언가를 이제 문을 열면 되겠지? 내가 들어왔던 길이 저기니까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 잠겼네. 여기 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 헉! 열렸다. 뭔가 전력실 같은데? 전원?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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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이제 VHS 테이프를 찾아야겠어. 응? 응? 불 들어왔어요? 불 들어왔어요? 어? 어? 뭐죠? 이 신나는 댄스는? 좋아. 일단 VHS 테이프를 찾으려 하니까 찾아봐야겠죠? 빠바밤 여기가 뭐 약간 클럽 같은 느낌도 있는 건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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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나이스 테이프 7개 중에 하나 이제 7개 중에 하나를 먹었으니까 그니까 으악!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진짜 놀랐어. 꺼졌어. 노래 안 나와. 신나는 음악이 나왔다가 왜 갑자기 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나? 빨리 테이프를 주워서 탈출을 해야겠어. 뭔가 나타날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여기 하나? 두 개. 아, 여기. 세 개. 아직 네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크, 여기 숨겨져. 깜짝이야, 뭐야. 아, 여기 하나? 다섯 개.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어디에 쓰려는가. 그렇지, 여섯 개. 라스트 원. 하나 남았어. 여기 있다. 다 막았어, 다 막았어. 일곱 개. 오. 어? 뭐야? 어, 연기가 나. 한 암이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한 암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거 아니야? 위에 막 연기 있고 막 나고 있고. 아, 또 갑자기 놀래킬지. 그 노래 켜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 아, 왔어. 진짜 왔어. 한 암이 왔어. 어? 오 Excel 안녕하나비! 나는 위버라고 해 수면... 야따 하나미님이 부적을 찾아 바닥을 가리키는 폭탄으로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아. 하나미한테 부적을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웃고 있지? 저기 있다. 나 본 것 같아. 이리로 간다. 뭔가 이렇게 도는구나. 패턴대로 도는데? 여기 뭔가 있어. F키를 사용해서 부적을 사용해 바닥에 쏘래. 뭐야 이거? 동전인데? 동전을 먹어서 동전을 바닥에 뒀을 뿐인데? 이거 게임용 코인인데? 이게 무슨 부적이지?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날 그런 식으로 죽이겠다. 이리로 와봐요. 하나미씨. 하나미씨를 유인해야 돼. 어! 부족 또 있다! 오! 가는 패턴의 길목에다가 지뢰 설치하듯이 설치하는 거지. 그러면 죽지 않을까? 어! 그렇지! 어허? 기절했다? 그냥 가던 길 가시는데? 쓴 건 안 먹어지네? 하아! 주인공이 달리기가 없어.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네? 그냥 사연하라네? 어? 저기 안에 뭔가 와나? 여기 부족이 많아. 그래 이거 두 개. 우와 총 4개까지 먹었어 지금. 아주 핵폭탄을 한번 장전해볼까? 여기 오겠지? 여기다가. 흫! 그냥 순서대로 맞으시라고. 이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 계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컴온! 컴온! 하나미씨 이리 와봐요. 하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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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거 맞으셔야지 이제. 어 뭐야. 하하하하 뭐야. 어 무시해버리네? 하하하. 연속으로 안맞는다? 크... 또 머리를 쓰셨어 또. 쉽게 쉽게 안보내주겠다 이거지? 도는 패턴은 앞에다가 요다게 두는거지? 하나씩 하나씩 오다가 맞으라고? 내가 이렇게 크게 돌잖아? 올 수밖에 없는 길목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두는거지. 저거 오다가? 그렇지? 그렇지? 이리 와봐요. 아 이리로 오는구나? 어? 여기다 하나 둘까? 이거는 안되죠? 이건 쓴거지? 쓴거 색깔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느게 내껀지 어느게 쓴건지 안쓴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하하. 오이. 이거 밟으셔야죠. 밟으셔야 되는데 이거? 오! 오!! 호호호호호호호 호호 호호 오! 돌아가셨어! 마침내 그녀는 죽었다! 나는 악멍에서 자유롭다! 나는 갈 수 있다 집으로 가야지 너무 포즈가 비주얼과 안 어울리게 거시기하게 돌아가셨네 포즈가 좀 거시기하게 돌아가셨어 이거 뭐 비주얼에 어울리지 않게 좋았어. 이제 나는 탈출할 수 있나봐. 한나미를 잡았거든. 어 깜짝이야. 뭐야. 안 끝났어? 너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냐? 비디오 게임 좋아하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하트를 다 가져가주면 풀어주겠대. 나는 계속 수뇌하겠대. 이제 하트 5개. 54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하트 54개를 언제 먹어? 하트가 어딨는데? 어 저기 있다 하트. 뭐야. 또 팩맨인가? 앞에 있다. 팩맨인가 이거? 다크 딥 섹션이네? 멀리 있다. 피해서. 아 두 개 빼먹었어. 어허허허. 두 개 빼먹었어. 이영. 아하. 왜 또 이리로 오시나? 갔던 길로 쭉 가시지. 왜 또 갑자기 터널 하시나? 이영. 44. 10개 남았다. 9개. 9개 남았다. 근데 어딨지? 어딨지? 꼭 마지막에 꼭 잡으러 오겠지 또? 항상 그렇지? 안 보여. 하남이가 어딘지 안 보여. 하남이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올 거란 말이야 또. 먹으려고 그러면 나타나겠지? 삐용. 5개 남았다. 5개 남았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이. 하트가 다섯 개가 없는데? 정면에.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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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다시 먹어야 돼. 뭔가 잘 되는 기분인데? 조명 있다. 오, 저 돌았죠? 일로 가서. 이때 먹어야 되는 거야? 아마 이쪽 편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등 뒤에서는 안 보이는구나. 아 등은 약하구나. 정면만 안 걸리면 되네. 근데 하트가 좀 부족한 것 같지? 하트가 개수가 부족한데?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하트가? 어, 하트. 4개가 부족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다른 방에 있나? 아 다른 방에도 있구나. 문에도 있어. 이럴 수가. 2개만 먹으면 되는데. 아 여기서 또 죽을 수 없어. 2개 남았단 말이야. 나이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사라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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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하 좋아. 니는 나를 이겼어. 이런 게임. 난 널 두고 떠나겠다. 엔드. 무료 인디 게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퀄리티도 낮았는데 나름 잘 만들었네요 펜맨도 넣고 테이프도 줍고 뭔가 공포게임에 나오는 요소들은 하나씩은 다 조금씩 넣은 것 같아요 하남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재밌었습니다 하남이 OVA에서 블레드 위버이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전화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위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